총명한 아이를 가르치는 거 생각보다 진짜 끝내줄 일이거든. 나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거든. 근데 니가 들어오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사건자 거야. 한 번 더 잊은 영업이거든요. 나는 예측 불가능한 게 싫어. 시험 문제도 관계도. 할 말은 해야겠어요. 준호를 안 좋아할 수가 있냐?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. 준호 하나는 알자고. twenty-four. 두 번째는 나라에래. 네, 두 번째는 나라에래를 물려 yelled à. 네, 우리는 나라에래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하고 싶지요. 에이하지 않는 한 번 더 잊지 않았습니다.